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정유와 석유화학 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면서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화장품 업계가 새로운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 찾기에 나선 정유와 석유화학 기업. 최근 화장품 업계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손잡았습니다. 협력을 통해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원료를 개발하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GS 칼텍스는 그린 다이올이라는 자체 브랜드도 만들어 국내외 화장품 제품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화장품 용기를 만들어 뷰티 ODM 기업인 코스맥스에 공급합니다. 두 회사는 공급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 열분해유와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소재로도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K키미칼도 코스맥스, 한국홀마의 자회사인 연우 등과 화장품 용기 협약을 맺으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계 간 교류가 늘고 있는 것은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U가 화장품 원료와 용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정유화, 석유화학 기업들도 탄소중립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두 업계의 니즈가 맞물린 겁니다. 석유화학 쪽은 B2B 비즈니스가 메인인데 화장품 업계는 B2C고 그래서 약간 잘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사례에서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익이 되니까 지금 융합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고요. 업계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현현수입니다.